한국국토정보공사 2봉, 3봉, 4봉, 5봉, 6봉, 7봉 7봉에서 내려오는게 아니라 8봉으로 갔다가 10코스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8봉과 3봉, 3봉 갈만한 길 험한 길 우리는 험한 길러 멋있다 바위가 멋있어 어디 잡아야 돼? 나 다리도 짧은데? 겨우 잡히는데? 어디? 겨울까? 없어! 너를 보러 내가 왔다 우리 도저히 빨리 가자 우리도 저기로 빨리 가자 고고 고고 오마이갓 조심해 조심해 다리가 안 닿아 어떻게 해 다리 내 다리 다 내려왔다 재밌어 무섭지만 재밌네 다네 여기로 갈래?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밧줄을 잡아 그게 그거네 벌써 이봉이야? 벌써 이봉이야?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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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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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90도다 거의 90도 뭐 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